오늘은 싱글벙글 한국여자들 스탑널커프는 재밌는 상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fm 성향을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원하게 오픈하는 한녀들의 근황이 지금 남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농협에 다니는 한 남성이 죽고 싶다는 글을 작성합니다. 와이프가 명절에 어디 집부터 가는지 정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다가 보니는 fm라고 말하더라. 그 이야기 듣고 마음속에 너무 충격받았어 왜 결혼 전에 이야기 안했냐고 정이 많이 떨어지더라. 와이프 여자 고등학교 친구 모임 있는데 거기 친구들도 그런 성향이라 하더라. 와이프 인스타 보는데 이제 친구들 모임도 fm 모임으로 보이네 라는 식으로 스탑널커 가시를 맞은 남성의 절규가 있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혼을 갈겨야 하는 상황인데 남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죠. 재밌는 건 결혼 후 와이프가 fm인 걸 알게 되면 이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작성되었다는 건데 이 글은 아까 보여드린 글과 달리 2021년 남초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글을 여성시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글입니다. 260개의 댓글은 하나같이 fm이 왜 한남이랑 결혼하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라. 어휴 등신들아 fm이 느그같은 도테남이랑 결혼을 왜 해주노 별쓰잘데 없는 고민을 처하네.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fm인 걸 숨길 거라 생각하냐. fm이 니들이랑 결혼을 왜 하냐. fm이 니들이랑 결혼을 하겠냐 걱정 마셔. 나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fm을 하는 여자들은 절대로 결혼할 일이 없다고 단언하는 2021년도의 여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은 2024년이고 2021년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fm인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선언한 한국 여자들은 정말 재밌게도. 여시들 주변에 원래 불꽃체프엠이던 친구들 그낭 어때? 내 주변 불꽃체프엠 액션이던 한 여 있는데 34살 먹고 결혼하고 싶어 보르릉보르릉 거리고 있어. 라는 식으로 기괴하게도 불꽃체프엠 액션인 한국 여자들은 30살이 넘고 나서 결혼에 미쳤다는 말을 합니다. 불꽃체프엠였던 애들은 좀 약간 헷가닥하게 변했어 레디컬이던 애들은 사회부적응자됨. 그냥 fm이던 애들은 한 발씩 걸쳐있는 게 한남 만나면서 한남패는 그런 여자가 됨 나이는 33살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면서 남자를 욕하는 정신병에 걸린 상태가 되어버린 걸 알 수가 있죠. 34살 불꽃체프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았음. 36살 대학생 때 쇼커탈코르세 타던 여성인권 운동가인데 온몸 경락붙기 마사지 200만원 코스 같은 거 받으면서 코르세 착용하고 결혼해. 라는 식으로 우리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은 다 하나같이 나이처먹고 fm이었던 과거를 세탁 중인 걸 보실 수 있죠. 33살 모쏠린데 연애하고 싶다. 여대 나오고 대학 졸업하고 fm운동을 하며 남염했었어. 근데 친구들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연애하고 싶더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의 모습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 여대 나오고 fm운동을 했다고 하는 저 모습을 보면 딱 봐도 2021년도에 어휴등신드라 fm이 느그같은 도태남이랑 결혼을 왜 해준 옷 별 쓰잘데 없는 고민을 처하네. 라는 말을 쓰던 여자였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fm인 걸 숨길 거라 생각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들은 절대로 fm인 걸 숨기지 않고 당당같이 fm답게 fm한다고 남자들에게 말할 거라 선언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나이만 처먹기 시작하면 자신이 불꽃 fm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개같이 fm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초에 fm이 느그들이랑 결혼을 왜 하냐 머가리가 달렸으면 생각을 하자고 라고 2021년도에 말했지만 fm인데 결혼을 허버허버하는 한 여들이 존나게 많으니까 남성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한국 여자들 제발 제발 진짜 남성들을 이뤄주세요. 남성과 결혼하지 말고 비혼 비연애를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fm은 니들을 안 만난다고 하는데 존나게 잘 만나주니까 문제인 거다.